네,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반입니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송승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를 미리 못 드리고 휴방을 좀 했었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출장이에요, 휴가에요? 출장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시장에 이렇게 아사리판인데 출장 가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어요?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없네요. 이렇게 뭐 훅훅 빠지는 시장에서는 딱히 지금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이시지만 이 대응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트레이딩 방법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지금 시간으로는 5만 6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만 7천을 터치를 어제 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뉴스들이 그렇게 시장에 호재되는 뉴스들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독일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들이 계속 덤핑으로 지금 풀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 안 오셨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했다면 얼마에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까라고 제가 봤더니 불과 지난주 7일 전에 6만 2천 후반 6만 3천 달러 정도였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10% 가까이 빠진 건데 일단은 트레이더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가는 차트입니까? 일단은 이번 하락은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의 단기간에 사실 반등도 크게 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탈할 줄은 몰랐어요. 엄청 많이 저도 좀 당황을 했던 시장이었고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게 좀 많아지면서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 정부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미국 정부도 뜬금없이 움직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마운트곡스까지 너무 시장의 변수가 사실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제가 24시간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차트의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서는 좀 반등은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다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일단은 독일 정보의 물량도 상당하고요. 계속해서 0이 될 때까지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독일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내다 판다고 했을 때 뉴스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탱크를 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비트코인을 팔아서? 네. 탱크를 사기 위한 자금을 지금 조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블룸버그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도 레오파드 전차를 사기 위한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게 한 2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얼추의 매각 대금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지금 판매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범죄에 사용됐던 비트코인의 압수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물량이고 마운트 곡수는 우리가 예상 가능했고 좀 빠르긴 하지만 어찌 됐든 14만 개 비트코인이 일단은 시장의 otc든 거래소든 나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썸네일에다가 써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추락에는 끝이 있다.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추락에는 끝이 있고 끝이 오게 되면 반등이 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갑자기 7월 되자마자 이랬잖아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기관이나 회사든 정부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달력은 똑같은 걸 쓰니까 그럼 상반기가 끝나자마자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이랬다는 거는 애초에 계획됐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얼추 플랜이 뭐가 있다 바꾸기 됐든 마운트 곡수가 7월부터 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든 이런 대량의 덤핑 물량들이 곧 소지는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보는 측면이 무제한급으로 내려가는 거를 미국 정부든 독일 정부든 기관들이든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뮬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가만 보면 오진석 앵커님 엄청 갉은다고 고맙습니다. 제 성향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송승재 애널리스트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송승재 애널리스트 엄청 아끼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솔직하게 시장을 봐주시는 분이 잘 없어요. 자 td바이오님 더 큰 상승을 위한 열발 후퇴 너무 많이 후퇴이긴 했는데 자 바비 h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5만6천 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잠깐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그저께는 세 번의 양봉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후퇴를 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닥 테스트를 7월 5일자랑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이게 7월 8일자. 어제 오전장에서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계속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 구조는 하단이 이탈이 됐어요. 사실 여기 중요했던 하단인 게 뭐냐면 이 아래로 깔려있는 게 주봉 30일 이평선과 그리고 1봉 200일 이평선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줄이. 근데 이거를 이탈한 거죠. 사실 장기 이평선이 이탈했다는 거는 이게 좀 다음 상승까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최근에 5만 3천 달러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반등에 대해서 저항을 받은 곳은 사실상 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탈이 되고 나서 한 번 저항을 테스팅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안착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얘가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기려면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추세를 이어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마냥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축된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참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월이 사실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어요. 거의 한 10% 이상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비트코인 먼슬리라는 먼슬리 리털이라는 매년 월별 수익률을 기록한 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매년 7월은 보통 강세장으로 마감된 경우가 많았어요. 강세장 또는 회복 장세로 마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매년 6월 달에 약세로 마감이 된 경우에는 다음 7월 달에는 무조건 회복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6월 달에 약세로 마감이 되면은 다음 7월은 무조건 회복 장세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거의 100%인 거죠. 뭐 물론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까지 계속 지속해왔던 패턴 자체는 7월에 회복 장세를 보인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회복 장세를 보였을 때는 최대의 또 이 과정에서 하락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이니까. 보니까 2021년도 6월 달에도 약세로 마감이 되고 7월 달에 회복 장세를 이렇게 마감이 됐을 때 이때도 사실 7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어요. 한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월 20일경부터 단숨에 이거를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월봉 시가를 넘어서 플러스 18%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엄청난 회복 반등이 있었던 거죠. 21년도에는. 그리고 이 21년도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장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은 사이클이었어요. 연말 가까이 돼야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 비트코인 먼슬리 리털이라는 패턴을 좀 참고해 보면은 이번에도 6월 달은 약세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사실상 알트코인들 자체는 4월경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약 보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그러니까 총 하락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도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인데 과거에 최대 이제 하락률이 나왔을 때가 16.57%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최대 하락률이 근접했다는 수준이죠. 지금 상황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5만 3천 달러 그리고 더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5만 5백 달러 이상에서는 여기는 이제 중장기적인 저점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은 7월 달에 초부터 내려서 7월 중순 정도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저점을 다지는 그리고 또 하락을 테스팅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7월 중순 7월 중순이면은 이쯤이죠. 이쯤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다지고 다시 회복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봉 시가까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둘 수는 있다.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과거 2021년도처럼 18% 강세로 마감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월봉 시가보다는 위로 마감이 돼서 양봉 마감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양봉의 시가라는 것은 6만 2천 7백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양봉의 시가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되는 것이 6만 2천 7백 달러 기준점이 6만 2천 7백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7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적어도 6만 2천 7백 달러 이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어요. 과거의 그런 리턴 패턴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했고 이 하락한 과정 특징 자체가 반등이 없었어요. 사실 이 반등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일봉 차트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이때 시점이에요. 그때 뭐 하나 좀 해보려고 하다가 6월 말에 반등을 한번 줬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때 반등을 줬던 것도 이 저점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매수세와 그리고 이 장기평선에 대한 매수세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 장기평선을 지키는 형태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 장기평선을 이탈해버리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스탑헌팅의 움직임으로 이탈을 한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반등 없이 내렸던 것만큼 올릴 때도 사실 큰 저항은 없어요. 그만큼 빠르게 단기간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이 7월은 아직 회복 장세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현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폭 넓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부터 5만 500달러까지는 약 한 10% 정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또 한 번의 10%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선물 거래 기준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폭이에요. 너무 어렵고 대신에 이제 현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5만 500달러까지 이 10% 구간 분할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면 분할로 이제 받으면 순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손익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 하반기 상승 사이클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구간 자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한 번씩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항상 간감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반감기 직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말 뭐 길게는 4개월 정도까지 흔들기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네. 그럼 과거에도 보면은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반감기 직후에 횡부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때처럼 항상 있었어요. 반감기가 올해는 4월 20일 날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반감기 이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3개월 3개월 정도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과거에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흔들기가 나온 뒤에 상승을 이제 지속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이제 반감기에서도 3개월 정도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상승 전환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내린 것은 다음 상승장을 위한 마지막 이제 패닉셀에 대한 물량 축적 구간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기관들이나 이런 시장의 세력들이 강한 반등 그리고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패닉셀을 유도를 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빔이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하게 단시간에 내렸고 그리고 단시간에 또 많이 회복을 크게 했어요. 그게 이제 모든 트레이더들 개미들이 이제 그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기준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약 6만 달러 6만 달러 6만 천 달러 정도가 3개월 미만의 단기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 6만 천 달러 정도였고 그 다음에 중소형 채굴자들도 반감기 이후로 이제 수익성 악화 때문에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평당가 자체도 6만 달러에서 6만 천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페닉셀을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닉셀이 나왔을 때 반대로 그 페닉셀에 대한 물량을 축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관들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7월 달은 회복 장세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고래들 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고래들의 지갑이 계속해서 사실 우리는 ETF가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한다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런 고래들의 축적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은 ETF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물량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들이 거래소로 가기보다는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과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8일과 7일이죠. 이제 미국장이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많은 유입세가 좀 있었고 일단 ETF 쪽에서는 유입이 됐고 고래들도 축적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악재라고 할 것은 아까 독일과 마운트곡스 말씀드렸고 또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GG를 선언하고 통폐합이 되는 그런 과정 이게 지금 반감기 이후에 3개월 정도 차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또 7월 초에 지금 물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운트곡스가 갑자기 7월 초에 상원을 시작한 것 자체도 굉장히 시점이 절묘하다고 생각도 해요. 노림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7월에 이제 회복 장세가 나타나려면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악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빠르게 좀 소모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마운트곡스가 7월 초에 상원을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분배할 거라고 하는데 보니까 JP모건 보건소 이런 거 참고를 해보니까 10월부터는 또 이제 FTX 상원 시작인데 FTX 상원은 마운트곡스와는 다르게 현금으로 상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FTX 상원에 대한 이 현금이 다시 이제 크리프트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또 유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악재가 7월 초부터 막 몰려갖고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일 기준으로는 6만 2천 후반 아까 6만 2천 7백 달러선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지금 10%가 빠진 상태로 오늘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빠진다면 또 절묘하기도 10% 정도 더 빠진 5만 5백 달러선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이제 그런 V자 곡선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숫자로는 가능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올해 7월 말까지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끝내려면 그런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그 패턴상으로 보면은 그런 반등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런 먼슬리 리턴이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봤을 때 차트 볼게요. 네. 이게 이제 RSI 패턴 상대강도지수 이 패턴을 또 참고해 봤을 때 지금 해당 지금 형 구간에서만 조금 지지를 해줘도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낮춰졌죠. 이번에 장기평선 이탈하면서 근데 이 RSI는 오히려 저점이 상승을 했어요. 뭐 이랬다는 건 제가 항상 이제 말하는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보통 저점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이 저점은 어느 정도 조금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의 투심이 이거는 저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충분히 이 매수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상승이 만약에 컨펌이 돼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6만 2천 5백 달러. 떨어지기 시작한 고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딱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목표가 자체가 월봉 시가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형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나와준다. 그래서 일봉 다이버전스가 이제 컨펌이 돼서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월봉 시가 라인 저항 때까지 붙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일봉 2평선이 몰린 이 자리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도 저항이 또 겹쳐요. 그러면은 여러모로 6만 2천 7백 달러라는 거는 중장기 추세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거예요. 7월 달에. 만약에 월봉 시가를 돌파를 해줘서 마감을 했어. 일봉 자체가. 그러면은 일봉 2평선도 돌파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흔히 항상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드렸을 때 주가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환이 되려면 주가 자체가 캔들 자체가 일봉 2평선 위로 다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들을 봤을 때 이때도 마감하면서 상승세 다시 이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자체도 얘가 캔들이 올라와야 돼요. 일봉 2평선. 그러면 여러모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만 5백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 구간 정도는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저점을 낮춰서 이 정도 구간쯤에서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추가 하락을 주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일봉 다이버전스를 그대로 컨펌해서 올리는 움직임이라면은 사실 지금 이번에 찍었던 이 5만 3천 달러 구간이 저점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수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시도를 일단 해보는 거죠. 5만 3천 선이 우리가 거기가 바닥이라고 인지하고 한 번 들어가 봄직한 그런 숫자다.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해볼만 하고 사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관점에서는 그냥 폭넓게 5만 5백 달러 정도까지 그냥 구간포를 열어놓고 그냥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전략을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은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좀 더 내려가는 걸 기다리려고 했더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3%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5만 7천 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면 기회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 가능성 안에서의 매수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지금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다이버전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점이 5만 3천 3백 달러 정도가 되네요. 저점이 최근 저점이. 그럼 5만 3천 3백 달러 정도 저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5만 5백 달러까지 폭넓게 현물 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하락을 하면 각 지지선에 맞게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1차 매수밖에 안 됐는데 그냥 V자 반등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말아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기준이 있잖아요. 또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잡아야죠. 1봉 2평선 위로 1봉 마감에 성공하면 추가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게 6만 2천 7백 선이다.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1봉 2평선은 계속해서 좀 변동이 되니까 좀 더 확실한 지금 현재 라이브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6만 3천 8백 달러 정도가 아마 좀 더 확실할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가니까 옆으로. 네. 6만 3천 8백 달러 위로 1봉 마감에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추경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해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조금 시장 추세를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말아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그렇게만 바라면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한두 번은 이제 털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금 전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가격이 5만 7천 초반인데요. 5만 7천 달러 초반인데 넓게는 5만 5백 달러 그리고 그 밑에는 5만 3천 달러 선까지 한 번 레인지를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수익률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버스를 놓쳤어. 기차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회복하는 것은 6만 2천 7백 선이나 이제 무슨 봉 주간 마감이라고요? 일봉 마감? 네. 일봉 마감으로 봤을 때는 6만 3천 8백 달러 선에서 한 번 그 위에 안착을 하는지 테스팅이 돼서 오케이가 되면 그때 아마 많은 자금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막차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은 지금 1차 매수를 하고 6만 3천 8백 달러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 그 갭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럼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이 형태는 단기 매수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 매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대에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몇 달러 최소 몇 달러 이상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하반기 홀딩이라고 보거든요. 하반기 홀딩이고 결국에는 신고점 돌파해요. 7만 5천 달러 이상까지도 저는 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구간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폭넓게 폭넓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만 매집을 해줘도 우리는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결국에는 이 수렴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최소 수렴 목표가만 따져도 우리가 이 이상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8만 달러 이상인 거죠. 제가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했던 게 8만 2천 4백 달러인데 8만 2천 4백 달러의 돌파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8만 2천 4백 달러를 돌팔하게 되면은 완전 이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손익비로 따졌을 때 전혀 아까울 게 없죠. 어차피 우리가 발바닥에서 못 사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차피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손절 한 번 나가면은 크게 나가거든요. 만약에 5만 5백 달러에서 정말 바닥에서 정말 사서 그냥 6개월 호홀딩에서 쭉 8만 달러까지 가면 최고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매매를 하기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정말 손절 짧게 잡고 근데 중장기 매매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아마 저도 그랬고 이 장기 평선 지지를 기대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 전략을 한 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손절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 리스크를 한 번 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스크를 상세를 충분히 하고도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봤을 때 우리가 매수 전략을 또 다시 한 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지금 5만 500달러 선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이 손실 리스크를 상세하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구간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길게 타임 프레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점, 이번 장에서는 사실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은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또 연말까지 가져가는 또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또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약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측면인데 이게 분석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타이밍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만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미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ETF라든지 고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덤핑 물량들의 끝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내에 끝나는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바닥은 분명히 가까이 존재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몇 번째 시즌 종료입니까 이번에? 시즌 종료 아니잖아요. 아직 시즌 좀 남았고요. 하반기 시즌이 이제 시작했고 특히 제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 채굴 쪽에 좀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인수합병 소식이라든지 GG 선언이 이게 우리는 잘 좀 어려우니까 그 뉴스 자체를 약간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지만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채굴자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이제 otc에 내다 팔고 이런 것들은 물량이 늘어나는 거지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유지한 사람들은 채굴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뉴스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5만 500달러 선까지의 레인지에서 위로 더 높게 보시는 게 이번 장에서는 상당히 시즌 종류를 셀프로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혼탁해서 이게 어떻게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약간 좀 그냥 희망적인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불과 지난주까지 6만 3천 달러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공포감이 조성된 그런 시장인 게 지금 공포 탐욕지수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을 때 60몇이었는데요. 지금 37이에요. 완전 공포 상황입니다.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에 그런 냉각들이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조금 해빙이 오는지 그것도 좀 같이 지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얼음 깨는 거는 한 번만 뚫으면 와장창 떼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올이라고 생각을 하고